이 렌즈는 USM 초음파 모터를 채용한 렌즈입니다. 이 모터는 링타입 USM 모터 방식으로 고급 사양이 되겠고요. 니어 포커스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AF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렌즈가 되겠습니다. 렌즈 캡을 닫은 상태에서 간단하게 24mm에서 속도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50mm입니다. 70mm입니다. 번으로 매크로 모드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모드 초기 단계입니다. 매크로 모드 최대 배율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빠른 AF를 구현하고 있고 정수성 또한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크로 구간에서는 AF 속도가 최대 배율 상태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AF를 검출하기만 할 알고리즘에 대한 설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빠른 고급 표준준 렌즈로서의 탁월한 성능을 AF 속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렌즈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24mm 상태에서의 AF 테스트입니다. 50mm 상태입니다. 70mm 상태입니다. 70mm 상태입니다. 매크로 최대 배율 상태입니다. 매크로 최대 배율에서는 무한대 쪽에 초점을 맞지 않습니다. 18mm 상태입니다. 약 falt은 40mm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